오늘의 구체적인 신여성 캐릭터를 풀어낸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최정환 씨는 평소에는 패션이기 스타이시네요. 그 중에서도 엣지있는 패션을 선보이면서 홍다함 스타일로 많은 여성들의 환호를 받는 바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최정환 씨의 시작 초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최정환의 조명의 슈츠 드라마를 통해서 홍다함이라는 영화로 여러분을 만나뵙는데요. 짧지 않은, 길지 않은 그런 연기 생활을 하면서 신나게, 재밌게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현장에서 캐릭터를 입고 즐겁게 놀 수 있게 현장에서 펼쳐주신 우리 김준호 감독님, 김정민 작가님을 통해서 또 한 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상을 통해서 더 오래오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